밸런스 게임 아시죠? 네 초능력 선택 한 달 전 과거, 한 달 후 미래 한 달 후 미래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쭈쭈벗고 다리 그냥 버리기 요플레 뚜껑 계속 자도 피곤하기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청아 씨,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너무 많은데 떡볶이 한 달 동안 떡볶이 한 가지만 먹기 한 달 동안 원하는 음식 한 입만 먹기 한 달 동안 떡볶이만 먹기 다 먹고 다이어트 다 잇! 저 이거 알아요 저 얼마 전부터 이 친구를 매일 같이 혈액이 혈액 한 번씩 먹고 있는데 되게 체지방 걱정과 저의 배변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있는 이템입니다 저 이거 한 박스 더 주시는 건가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ㅎ